자, 제켓집지의 톰레이더와 함께 테러를 자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와 함께, 라라와 함께 같이 테러를 자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여기, 미국에서, 미국 맞나? 미국에서 테러리스트가, 테러리스트가 간다. 어디야? 어디야? 아, 재밌구나. 내가 막강한 AK의 파워를 보라고. 아주 막강한, 으아! 아니야, 아직 막강한 건 아니었어. 아직, 그래. 아직 막강한 건 아니었어. 이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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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빨리 갑시다. 샷컨 맞춰 보여줘야겠군. 으아! 왜 나왔냐? 어딜 감히 이런 걸 숨기고 앉아있어? 범! 아, 샷컨 드럽게 안 받네. AK 써. 어디에 쏴 애들? 다 갔어? 야, 벌써 나면 어떡해! 오우, 아직 안 갔네. 왜 쟤 안 터져? 아, 좀 늦게 터지는구나. 어딜 감히? 다 죽었니? 좀 더 위로. 더 위로! 왜! 왜! 절로 못 가? 야, 이거 좀 써야겠어. 우워빠슝! 헤드샷 길러! 하하하하. 내가 이렇게 화살을 잘 쏘는 줄 몰랐어. 자, 재장전치가. 라라는 재장, 재장전 속에서 장난이 아냐. 빨리빨리 합시다잉. 어? 으쌰. 별거 아니구만. 아, 2탄 좀 많이 써야 되는구나? 2, 2탄에서. 많이 써주자, 뭐. 쓸 필요도 없을 것 같네, 왠지. 어? 캠프? 이번에 새로 샷컨 만들었는데 한번 샷컨을 구경해보자고. 테러 속에서 아주 느긋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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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일단 이거 마스터는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마스터해야 돼요. 이거 필요한 걸. 겨냥 시간이 더 길어진다. 할 때 이것밖에 없네 뭐. 마스터. 고마워. 그 다음에. 아직 이거 뭐 마스터에 대한 너한테 힌트가 없어. 나 여기 있는 거 다 했는데. 이상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장비. 와 나 1210배수를 가지고 있어. 이거 뽑아. 오. 이건 뭐야. 어. 인화창에서 열료를 적용합니다. 이건 뭐야. 안. 안쪽선을 눕힌다고? 잠시만. 이거 뭐야. 저장선속도가 빨라짐. 빨리 빨리 해야지. 느긋하게 놀 시간이 있어요. 잠깐. AK. AK 뭐. 15발 연장. 그래 AK. 그래 내가. AK가 좀 적긴 했어. AK만땅 아니네 아직도 만땅 아니네 권총은 만땅이고 이건 뭐 볼 거 없고 화살 그래 화살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화살이 은근 많이 쏘거든 뭔지 모르시면 일단 다 눌렀어 나 설명 안 봤어 일단 펌프샷컨에서 아 펌프샷컨에서 이거 하는 거였는데 아 잊고 있었다 이건 뭐냐 근데 연사속도 울리기 상관없어 일단 난 이렇게 할 거야 됐다 준비 끝 테러를 맞아야 하도록 하지 아 맞다 얘네들한테 인형품 터는 거 잊었다 어쩐지 인형품이 너무 없더라 그래 얘네들한테 이거 도구라는 걸 잊었네 여기 한 명 더 잊지 않았어? 몰라? 뭐 어딘가 있겠지 뭐 랄랄랄랄라 으쌰 으쌰 파쿠르 타임 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냐 헬로? 여기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아무도 없어 진심? 아무도 없다고? 야 지금쯤이면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냐? 인형품 내놔 아니 슈트 아니야 에라이 그러면은 랩 라라의 테러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으어우우 이 쨉일 미끄러질 뻔 했잖아 오오 오우! 쟤도 권총 쓸 줄 알아. 점프! 우후후! 샘과 합류가 목표야. 인형품을 줘! 탄약을 주지 말고! 인형품이 필요해. 알아듬어? 난 인형품이 필요하다고. 어딨어? 어딜 감히? 나한테 어디 가면 화엄병이라는 걸 던질라고 해 이 쓰레기같은거 만들어줄거야 유탄이 생각보다 좀.. 뭐라 그럴까 유탄 조준기가 없으니까 어디로 조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 밑에 흰색 바가 유탄 조준점인가? 아.. 라라야 라라야 왜그래 왜그래 오오! 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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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사격 받으면 어떡해 어? 집중사격을 받으면 어떡해 어이! 재길! 넌 정말 비효율적이야 알아들어? 비효율적이라고 좋았어 한 명 타쳤고 화살로 바꿔서 불화살 어.. 안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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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어.. 그게 다야? 아.. 좀 많지 않았어? 여기로 가야되나? 어! 저기.. 저깄다 여깄다 여여여여여 야드샷! 야 추워로 쏘는 거는 경험치 50을 주는데 화살로 쏘는거 20밖에 안줘 말이 안 돼 쓸모가 없잖아 아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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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유탄 끼고 펌! 이 차이 너무 너무 밑으로 날라가 좀 적응이 적응이 필요하겠어 배틀퓨즈 이렇게 이거 낙하모가 없거든 어! 저에게 어디있어 저있다 등신 거기다 야 우리들은 외국에 와서 우리들끼리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 어? 다른 뭐 다른 나라에 대해 피해를 주잖아 게다가 일본이라고 일본에서는 얼마나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지 너희는 모르지 지금 어? 어.. 총.. 총도 20밖에 안주네 아까 그럼 20 준건 뭐야? 완전 무작이야 아잇 완전 무작이야 왜 넌 안 터져 유탄 막 안 터진다? 안 터진 유탄도 막 있어 나 재작작 안하고 있거든? 라라 왜 이렇게 갑자기 막 날아다니니? 라라는 점프를 해야되는데 막 날아다녀 어허 어기어 내가 저 상대하는 방법 알고 있어 일단 일로와 일로와서 별이 없어지셨딴 거 오호 괜찮아 죽었어 어딨어 저기 있다 아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모르겠어 라라가 테러리스트인지 아니면 나를 라라는 상대하는 배우고 있는 애들이 테러리스트인지 구별이 안 돼 이쯤 되면 말이죠 야 여기 타령 많이 준다 인형품이라 인형품 그 앞에 인형품이 많다는 소리겠지? 코앞에 있는데 구별 못 맞추냐 내가 그래 내가 조준이 쓰겠다 어우 너 파쿨 할 줄 아는구나 아 맞다 얘 원래 파쿨 할 줄 알지 이거나 먹어라 이게 경험치 주는 양이 굉장히 불규칙하다 그 망할 샘이라는 여자애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우 아뇨 어허 어허 시발 어허 조용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해 아냐 안 안전한 것 같아 지금 내가 저 빛 때문에 내가 뭔가 보이질 않아 아냐 우리한테 화살이 있어 화살을 끌 아이 화살을 이용해가지고 저걸 꺼버리는데 마 망할 탄 낙하도 두부스방법을 써야겠군 아 가려져 있어 옆 앞으로 가야돼 후우 야 빨리 배럴을 터트려버려 빨리 내가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어 매트릭스 매트릭스도 아닌 매트릭스 그 쟤네 잘 쏘고 있는데 뭘 골프 발사술이야 안전을 위해서 저기까지 가야돼 라벤 뛰어 오우 저 배럴 왜이렇게 화려하니 솔트있나? 아유 그거 왜 안 깨져? 처음부터 안 깨진 놈인가? 오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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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좋아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어 다녀? 저기서 대기 가고있어 감히 요렇게 멍거리에서 화살로 견제를 해주는 거야 아야 견제를 못하겠어 너 위험해 끝 끝이야 아이 샷건 아냐 미칸 미칸 나 안 움직이고 있거든? 어디서 감히 어 재작용 속도 좀 빠르긴 하다 잠깐 으아 뭐해 뭐야 방금 방금 날아 날았어 얘 왜 이렇게 나는거 좋아해? 빨리 인양품 사라 좋았어 랄랄라 나한테 기회가 온 거였구만 일로와 병신 별거 아니구만 점프 짠 알았어 열어 그리고 샘은 헬리콥터에 앉아도록 하지 마. 그냥 믿어. 꼭 믿어. 가자! 여기 있었지 뭐 주는 것도 없네? 여기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자 일단 잠깐만 내가 아 내가 왔던 길이야 여기 내가 왔던 길이었어 일로 가면 일로 가야지 뭐했니? 저리로 가야 되는데 아 나 미친 짓 하고 있었네 으이쌰 저리로 올라가는 거지? 아 나라는 파코론 선수니까 이런 거 꺼미야 아니 꺼미 아니네 어 저기로 올라가야 돼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페인트칠을 해주는 걸까? 정말 궁금하네 야 이거 슈르타인이지? 우리 인양품박스는 언제 줄거냐 너흰? 인양품박스가 필요한데 으아쨰 야 근데 헬게 타지 말라면 뭐하러 군조대 불렀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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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이 있어 폭발이 있어 빨리 뛰어 어어 에픽 점프 오른쪽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래 어어 역시 에픽 점프 타면 항상 나 살려줄 수 있단 말이야 아 나 그 헬로콕터에서 헐게 타지 말라 왜? 야 헬 야 야 헬 헬게한테 뭐 폭발 누르라고 설치돼 있니? 무슨 테러지 라라가 어느새 테러 지나봐 하는 거야? 테러범이었다가? 어허 아 이게 뭐야 라라 네가 또 뛰어야될 차례야 라라 네가 또 뛰어야될 차례야 어허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에 방금 라라가 잠깐 멈출거 같은데 제가 제대로 본거 맞죠? 분명히 라라가 잠깐 서있었어요 이 쉴 또 왜 보여줘 어디에 잠깐 서있었어요 아 맞다 내가 아 내가 뛰어야 되는거구나 아 내가 뛰어야 되는거구나 나 이거 그냥 애니메이션인줄 알았어 게임이 이런식으로 다 전복이네 어허 재개 오우 다행히 점프해졌으면 자연스럽게 헥 어허 오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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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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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꺼져 너 땐 필요없어 머리를 찍었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른 걸까요? 어! 라라 점프 그만해! 점프! 에픽 점프? 아니 에픽 랜딩이었어. 우리는 불을 받았다. 모두 불을 받았다. 잠시만요! 폭탄이야! 너무 위험해! 죽어! 죽어! 여태 항상 무전이 되는 곳은 어디냐 여기에? 오이샤! 와우! 저거 예상했던 거야? 흡! 이거 다 예상한 거 뛰는 건 일 알아? 난 절대 이렇게 못하거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될 줄 몰라서야. 오오! 제길! 오오! 이거 뭐이씨! 타이밍 왜 이렇게 다 부족같애! 여기로 뛰라고, 뛰라고. 으쌰!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앞으로고? 앞으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으어어! 지금 도대체 인생에 편한 날이 없어. 편안한 날이여? 오오! 진짜 편안한 날이 없어. 참 오래도 산다. 어? 야 니가 악당이었으면 충분히 지금쯤 죽었어. 죽어야 됐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현실이,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리 와라, 응? 으쌰! 으쌰! 올라가! 계속 올라가! 올라갔어. 야아... 씨... 외부 문명이 이딴식으로 파괴를 해도 되는 거야? 어? 오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 라라 신도 점프야 내가 해줘야 돼 아니면은 몰라 어 점프 점프 뛰어 에픽 점프 엇빠쇼 고마워 하라범 탱 고마워 하라범 세븐 다른 애들은 어디갔어 오 쟤네 합류했네 좋아 야 이 새끼야 시발로비 야 지금도 그렇게 좋은 상황 라라가 테러범이었어 역시 라라는 테러범이었어 라라가 이 일을 다행히 있어 라라만 이러지마 안아줘도 충분히 쟤들 둘이라도 살아남아서 떠날 수 있었죠 근데 저런 지랄을 했기 때문에 적값을 치르는 거야 어디다 감히 조종사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 참 재밌는거는? 산다? 봐봐 살았잖아 얘 살았어 라라 라라 라라! 누가 조종사 함으로 조종사한테 총을 겨누래 응 아 맞다 쟤 다리 좀 먹히네요 같이 죽음 심폐소생술 네.. 아 입냄새 너무 심해요. 입냄새가 너무 심해요. 입냄새. 입냄새에 메탈가스가 섞여있었어. 졸라 위험한 사람이다. 와 진짜 느긋하다 얘네. 야 나는 권총 한방으로도 쓰러지질 않는 새끼들이. 쟤는 권총 한방에 다 쓰러져. 아프겠다. 하나 더 있기로. 저건 치트야. 없다. 내가 조종해야 돼? 뭐야. 아니구나. 자꾸 3위층 모드로 딱 가면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너는 없지 않아. 미안해, 라라. 미안해. 너는 할 수 있겠어. 너는 크라프트야. 얘 뭐. 소녀 탄전 김정인, 김정인 플러스. 코난이야? 뭐야. 가는 것만은 문제가 생겨. 포기나. 그래서 라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래야. 너는 여기 여기에서 잊지 않아? 그건 그렇다, 레에즈. 너는 맞다.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냥 크라프트. 내가 그를 못 할 수 없지. 아 맞다 제 스나이퍼 있었는데 어 나 스나이퍼 가지고 싶었는데 아 제가 살아있을 때 스나이퍼의 위치를 알지 와 큰일 났다 잘 탄다 비가 온 후인데도 이렇게 조종수는 잊혀졌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해 쟤나 됐어 쟤 아유 쟤나 됐어 진짜 와 안 돼 쟤 스파이에요 죽여야 돼 나라면 쟤 따라간다 이 해외는 맞지 않나 조종수는 아 내가 알게 아 내가 알게 될 것 같아 우리 이곳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 내가 알게 될 것 같아 아 넌 인스톡은 강한 것이네 하지만 그것은 강한 것이네 믿어 우리에게 필요해 아 큰일 났다 아직 안 버리지 않지 시간 필요해 잠깐만 그 뭐냐 아까 예전 파트에서 예전 예전 파트였는지 예전 파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같이 안경 쓰고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갔냐 아 그 사람은 유일하게 안경 쓰고 있었지 그 사람은 어디 갔냐 물고기 싫어하는 애 그게 어디 갔냐 안 돼 야야야야 라라 너는 너 권총 아 맞다 어차피 나 화살하고 샤코노그 AK가 있지 괜찮다 AK는 AK 하려면 지구도 점령할 수 있다고 물론 수가 좀 많아야 돼 그 AK 수하고 AK를 다루는 사람도 좀 많아야 돼 그래야 뭐 지구 점령할 수 있겠네 그리스 인스틱스 그녀 그녀는 그냥 믿어 음 그녀는 없을 거야 맞네 쟤 세뇌 됐네 세뇌 돼가지고 또 샘 지랄 명할 거 같아 아휴 얜 또 보트로 훔치러 가는구만 쯔쯔쯔쯔쯔 쯔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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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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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공격이 있구나 화살을 물로 찍어 저기 절투가 되기 때문에 공격이 취약이 됩니다 마스터 펌 가만히 있을 시간 없어 아 이거 다 연결이 돼 있었구나 아 이걸 다 마스터야 와 이건 좀 사악하다 얘 네 어쩔 수 없지 뭐 자 장미도 돌아가서 AK이었나 샷건이었나 샷건일거야 아마 샷건에서 애들을 다 태워 죽이는거야 소이탄 내판보다는 화력이 좀 덜하긴 하겠지만 어디로 가야돼 졸려 아 싫어 저쪽에서 뭔가를 본거 같았는데 몰라 자 그러면은 시간도 됐으니까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맘이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감시하셨다면 제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톰 레드의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빨리 끊은 이유는 어 또 괜히 길어질까봐 겁나서 그래요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뽑